토크앤드 시티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CPI 오늘의 시장은 과연 어떨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CPI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장은? 아시겠지만 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3대 디스타 1% 이상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고 근래 참 보기 드물었던 시장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CP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면 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잖아요.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PC 물가처럼 2%대, 마의 3%벽을 뚫고 2%대로 진입하나? 할 거야? 라는 시장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잘 나오겠지 하고 주시하고 봤었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다 높게 나왔어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월비 3.1%, 전월비로도 0.3%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전월비 변동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월비 변동률이 상당히 중요한 건 지금 추세가 디스인플레이션이 확고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시 치솟느냐? 이 월마다의 흐름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유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면에 전월비 변동률을 보여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전월비 변동률이 그 앞달, 그러니까 12월과 그 11월과 비교했을 때 훅 또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훅 또 떨어졌다가 약간 솟구쳤다가 어? 애매한데? 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서 지금 또 0.3% 전월비 상승률이 더 올랐고 일단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다 웃돌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의 실망감을 좀 키운 유인이 아닌가 싶고 근원, 특히 이제 가격 변동 민감한 수치들 제외한 거 에너지 신용품 제한 근원 CPI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주택 비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비용이 꺾이지 않으면서 사실 근원 CPI 자체도 3.9% 전월비로는 0.4% 이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아, 소위 영어로 말하면 스티키, 끈적끈적한 인플레가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월 CPI에서 보여줬다 말씀드리는 거고 주거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달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본다면 주거비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은 이제 물가지수를 구성한 여러 항목 중에서 가중치를 이제 이런 주거비라든지 자동차 가격에 높게 주고 측정을 하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비 0.6% 상승을 했거든요. 1월 상승분 이제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이제 빼보면, 합산을 해보면 1월 상승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주거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죠. 연준의 경고가 생각나는데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라스트 마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보실까요? 인플레가 확실히 식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식어가고 있기는 한데 식어가고 있느냐. 속도가 더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고 이게 이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인플레 수치 자체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물가, 실질적인 체감 물가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체감하느냐. 그렇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항목들을 더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 평균의 오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다는 실제 그 가격표를 보면 느리게 상승하는 이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는 물가가 식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상징적인 기준선이라는 게 3%를 이제 더 아래로 떨어지냐. 이걸 봤는데 PC 물가는 떨어졌는데 CPI는 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물가가 식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또한 두 달 연속 보면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돌았거든요. 뭔가 하나씩 구성 항목 하나씩은 지금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서 식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월에는 주거비가 주범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덜 냉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물가 통제 과정이라는 게 아까 라스트 마일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잡히기까지 라스트 마일을 걷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 후퇴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미국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분석한 마켓워치의 보도도 저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아까 주거비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원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주거비를 또 제외하는 거예요. 주거비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가격의 오르내림이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로 구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려면 그것까지도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9%가 올라서 이게 전월비 상승률로는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비를 제외했다면 뭐의 영향을 받냐? 이건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식지 않고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격에 민감한 석유류, 식료품, 또 주거비,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람이 돈을 받는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식지 않게 되면 결국 물가는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 자체는 물가는 기조적으로 확 식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주목을 했는데 다 차 떼고 폿 떼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역시도 라스트 마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또 우려되는 거는 이게 과연 식을 수 있을까라고 또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도의 상승률 3% 초반대의 CPI 혹은 2% 후반대의 이 상승률이 더 확 꺾이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경직,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뭔가 경제학들 상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지금 우려다. 이런 관점도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제 미국 장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어제 CPI 영향으로 미국 시장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연준의 경고 많은 연준 관계자들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진정, 신호 이런 것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월 FMC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경고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저변의 기대감도 있었고 3월이 아니라면 5월일 것이다. 이런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에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면서 성장주 같은 것들에 이제 일찌감치 매수 버튼을 누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일단 CPI에 상당히 실망을 했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화면 준비한 거는 CPI 발표 당일, 네. 지금 확률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지수들의 이제 CPI 발표 당일에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S&P500 같은 경우는 1.37% 그래서 5천선 아래로 일단 떨어졌죠. 다우나스닥 1.35, 1.8% 각각 떨어졌고요. 3대 지수의 어떤 CPI 발표 당일 실적만 놓고 보면 놓고 보면 이게 2022년 9월 13일 이후 가장 안 좋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러셀 지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천 지수도 급락을 했어요. 4%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경기에 민감하게도 움직이는 우리 인덱스로 보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이제 올해 사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인덱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이번 CPI로 확 꼬끄라져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연초에 기대했던 산타레르를 경험하면서 기대했던 지금 어떤 시나리오들은 이번 CPI 발표로 상당 부분은 좀 수태되거나 깨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변동성 지수도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도 상관성이 많이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띄고 사실 외환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어요. 특히 이제 N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N화의 가치를 보면 150엔 돌파,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이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CPI가 더 불을 붙였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150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저지선이었는데 이것도 뚫어버렸다라는 거는 그날 있었던 충격이 상당히 컸다. 우리 아시아 증시는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코스피는 좀 충격이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리고 빅테크 주들도 급락세를 물론 피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도 버틴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AI, 반도체 모멘텀 그럼 아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네,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웃으시는 겁니까? 틀리죠.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코스피 주요 업종들 특징이 뭐냐면 좋은 건 안 따라하고 나쁜 것만 동조화되고 제 기대감을 한 번 좀 넣어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CPI 발표 당일날 빅테크 주들도 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졌거든요. 잘 버티던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애플 1.13%, 알파벳도 1.6%, 아마존 2.15%, 메타도 1.8%, 이렇게 빅테크 주들이 다 떨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0.17% 하락이 그쳤거든요. 지금 AI와 반도체 모멘텀이 사실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잖아요. 교집합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이 CPI 충격까지 견뎌낼까 했는데 견뎌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은 4위에 올라갔고요. 그 3위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말이죠. 지금 거침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쉽지 않냐. 뭐 100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데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지금 21일 실적 발표 앞두고도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와, 얼마나 좋은 실정이 나올까. 지금 눈과 귀를 다 열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있어요. 물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우리의 경험적 경험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반도체 칩의 정의율이 얼마가 되냐 봤더니 추정치입니다만 20%에 이제 어느새 육박하게 됐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하는 게 H100 이런 주력 제품은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하나 호재가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타가 올해 대거 반도체 AI 반도체 칩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H100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35만 개 수준으로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매출도 매출이지만 H100에 대한 지금 시장 이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뉴스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 미국 증권사들 그다음에 투자은행들 다 지금 어디까지 갈 건가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작년 말만 해도 고점 부담이 상당히 컸던 엔비디아 주가였는데 뭐 이제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으니까 부담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약간 민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730달러 때인데 지금 850달러 UBS가 850달러까지 거의 기존 목표가보다 30% 정도 높여잡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거칠 것 없는 정말 질주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의 또 안타까운 한숨소리가 여기에서 쭉 들리네요. 저희 엔비디아 주가 지금 장 시작점에 1.48%도 상승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선물이 오르는 어떤 시사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시점 3월은 좀 물 건너간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파월은 이 다음 스텝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제 시장이 주시하는 건 5월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CPI 발표되면서 5월도 지금 글쎄가 돼버렸어요. 3월은 이제 아예 1만의 가능성조차도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아! 제가 그 표 하나 또 준비한 거는 CMD 패드워치 데이터 제가 오늘 거 최신 집계한 거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5월 것만 추려왔습니다. 5월 겁니다. 그래서 좌측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보시면 됩니다. 최종 금리 상단이 5에서 5.25% 현재 금리 수준이 이제 상단이 5.5%죠. 그래서 좌측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인하의 방점을 찍는 예측인데 두 개를 합쳐보면 5월도 40%가 좀 안 되죠. 네. 이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60%대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준이 일단은 기대감 자체가 현격히 낮아졌다라는 거고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니고 이제 6월까지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수준까지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후퇴를 했다. 뒤처지게 됐다. 늦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CMD 패드워치에서는 한 78% 수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아예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드디어 투자자들은 연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S 인터뷰에서 나와서 오랜 시간 설명을 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시작할 거라라는 질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2%로 지속적으로 지속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어떤 데이터들 추가 증거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뒤에 연준 총재들, 지역은행 총재들 나와서 했던 얘기들 다 그 얘기였어요. 금리 인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게 다 뒤에 한다는 얘기죠. 또 2% 목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커멘트들, 시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면했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치. 이제는 정말로 투자자들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5월이냐 6월이냐 이제는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 이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이야기를 좀 이따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꺾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시장이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뉴욕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아까 선물 지금 오르잖아요. 선물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어제 장이 그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여러 분석들이 나왔단 말이죠.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악재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은 지배적이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500도 5천 선을 넘으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고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1월 CPI라는 악재를 맞이했으니 4,800, 4,800도 버티지 못했다면 좀 더 열어놔야 돼요. 4,600까지도 만약에 조정의 폭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제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CPI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조적인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즉 지금의 투자 심리, 매수 버튼을 누르는 지금의 투자 심리를 감안을 한다면 금방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5천 선을 넘어서 그 다음 레벨로 가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선물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CPI 악재를 미국 증시가 빨리 털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너무 투자액이 지금 달아올라 있어요. 달아올라서 소위 이게 펀더멘탈 대비 과매수든 과매수 구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은 일단 찍고 본다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본다는 심리가 지금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빅테크 AI 관련된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면 일종의 포모, 저희가 포모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못 사면 나는 계속 놓치게 된다. 라는 일종의 불안 심리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옳든 그르든 펀더멘탈 측면에서 과매수는 아니든 어쨌든 이런 CPI 악재는 좀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미국 저변에서도 얘기되는 거는 증시 전반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 M2라고 해서 광이 통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참 저금리 좋았던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보다는 물론 많이 광이 통화가 줄어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만한 저변의 어떤 과학 통화량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올해부터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연말에 증시를 낙관하게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 이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요. 제가 대선 관련된 거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피벗 언제 인하로 돌아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본 와중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뭘까요? 월과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금리 인상에 주식을 팔아라. 왜죠?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즉 금리 정책을 인하로 돌리는 피벗 시점 이후부터 보면 주식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기대감에 우리가 파티를 즐기고 있죠. 5월이냐 6월이 될 것이냐 결국에는 올해 3번 내릴 거냐 4번 내릴 거냐 이제 그 계산 싸움을 하면서 지금 여러 기대감들이 증시로 계속해서 밀려들어가고 있고 빅데크 아이아의 모멘텀이 여기에 불을 끼얹어서 계속해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97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에 이후에 상승률, 주식 상승률을 봤더니 7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이 27%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시장 자체가 흥분된 상태로 그 기대감을 즐겼지만 정작 피벗되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이냐 6월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월가의 격언처럼 피벗 시점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너무 과매수된 거에 있어서 심취할 필요는 없다. 항상 경계감을 받고 지수 오르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 보다는 언제 팔아야 될지도 중요하는데 이제 그 과열이 금리 인상의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한 번 두고 보는 게 좋겠다. 주식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항상 못 팔아서 울분했을 사이에 있잖아. 전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파월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파월 나 너 이제 못하게 할 거야. 재선임 안 할 거야. 했는데 너 해고할 거야.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또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저희가 그 상황까지 만약에 가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의 통화 정책 자체의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될 만큼의 어떤 통화 정책을 부과했었을 때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 인하하지 않고 인상을 해야 될 때 제대로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수십 년간 미국 경제가 공황에 빠졌고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연준의 자체의 노력. 그래서 오늘날 그 수십 년의 그 각오 노력 끝에 만들어진 연준의 독립성 자체를 사실 이번 대선이 물론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돌긴 하죠.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격 직설적인 그런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물론 의심이 되는 우려가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연준의 독립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제노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뽑았던 그렇죠. 선출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바이든은 재손임하면 안 되죠. 네. 그만 끝내라고요. 네. 자. 매도의 타이밍 중요하다. 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